김종원 선수의 비껴치기입니다. DS 샴푸 차분하게 한 포인트를 따라잡습니다. 북겨와 회전의 합을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중력 돌리기. 흰 공 처리가 너무 좋았어요. 두껍고 빠르게,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했죠. 거침없이 연속 득점 성공하는 김종원. 흰 공이 좋은 자리로 가서 서 있는 것 같은데, 원 뱅크 넣어주기, 앞돌리기, 비껴치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 뱅크 선택해야죠. 들어가면 스코어 4대4 동점이 됩니다. 길게 6로 들어가야죠. 일단 잘 들어갔는데요. 네, 빠질 필요 없습니다. 백샷 득점, 3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 4대4 동점. 1, 2, 3연속 득점 성공. 실은의 대체 선수로, 지금 김종원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기회를 잡아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타로 들어가서 홈런 치는 경우가 좀 비슷한 거잖아요. 살짝 들어갔는데. 살짝 두껍게 컨트롤은 됐거든요. 어우, 다행입니다. 김종원 선수, 살짝 키스고 나서 들어갔지만, 원 구상은 그래도 키스를 내지 않는 그런 두께로 지금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빨간 공이 생각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컸어요. 키스가 나더라도 득점에는 지장 없는 그런 방향과, 힘으로 키스가 났죠. 4연속 득점, 이제 점수 5대4 역전에 성공했고요. 옆돌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옆돌리기는 선수들이 회전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라인을 잘 잃고 있어요. 힘 조절이 지금. 네. 수음합니다. 점수 6대4. 4점을 맞고 시작한 첫 번째 이닝인데, 김종원 선수 역시 강단이 있어요. 김종원 선수는 단식에서 3승 1패, 복식에서. 결승 1패. 수음하는 선수들과 버스 3승 1패. 통이오시가 있는 선수들과 2대2출도 등 down, 수음하는 선수는 진정도가 있어요. 아마도.